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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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여기? 아 여기다 한밤 맨날 여기 서있어 몇 년 만에 오신다? 저희는 저는 한밤 인터뷰했을 때 한밤 인터뷰 때 3년 전인가 이 스튜디오 네 이 스튜디오에 그대로 왔었는데 그립네요 서있으면 한밤에서 일을 했었죠? 커넥티드 했었죠 커넥티드 기억나시죠? 커넥티드 했었죠 커넥티드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일단 커넥티드를 하려면 저와 먼저 저랑 연결을 네 커넥티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히어라이엠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와 와 너무 예뻐요 댄스 온 온 마이 온 뜨거운 리듬 안에 너를 던져 레츠 드로 날 믿어 자유를 잡아 흘러 out of control 댄스 온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막내 가린입니다 와 막내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리더 최정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도아입니다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엘리스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보고싶었어요 한밤 엘리스 소이입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 연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엘리스 이재희입니다 와 와 아무래도 이재희 멤버 중에서 저희들이 MC 한 명을 뽑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진행을 하는 걸로 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어려울 것 같아 컴페티션 걸그룹에 어울리는 그 퀴즈 뭔가 춤 춰야 되는 건가요? 오사섬어 네 와 끝말잇기 오오 끝말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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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말잇기요 오사섬어 이거 자신 없구나 네 저희 취약점이기 때문에 네 세 글자 끝말잇기 자 한 명씩 탈락시키겠습니다 좋아 좋아 시간초 있나요? 시간초 하나 둘 셋 자 시작 엘리스 스토리 리 리어카 리모컨 어? 하잖아요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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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라 라 땡 라치카 라치카? 라치카 라치카 유명한 댄서 팀이잖아요 뭐 유명한? 라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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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요 라치카 사랑해요 라치카 사랑해요 나 몰라 저희 안무가 팀이에요 나 몰라 저희 안무 해주셨어요 저희 이번 노래 안무 어떻게 라치카 좀 뭐했지? 이거 가빈님 아 라치카 이거 했어요 라치카 가빈님 라치카 가빈님 라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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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밥 이게 이게 단어가 맞아? 카레밥 카레밥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너무 어마어마 카레밥 밥도둑 오 밥도둑 누구죠? 아이고 미안해 두기래 하나 하나 잠깐만 잠깐만 그래 거기 있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혁순님 어 잠깐만 끝놀이 그 고유명사 있어요 그 고유명사 안된다니까 좋아 하나 자 채정씨부터 하나씩 시작할까요? 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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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당첨인가 아니에요 탈락이에요 아니 진짜 가능해?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한 번에 빠진다고?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자 채정씨 탈락 이게 환불이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언니 진짜요? 탈락 탈락 둘이 2대2 이게 가능해? 무서워 갑자기 MC MC 잘해야 돼 그래 이게 정상이야 나 어떻게 한 번에 떨어졌어? 나 어떻게 한 번에 떨어졌어? 무서워 이야 어떻게 해 알았어 뭐 이러도 안 끝나는 거 아닌가요? 되세요 이렇게 하는 MC 어떻게 하는 MC 신 네 MC 거꾸로 해도 이제 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냅니다. 한 가지 법칙은 있습니다. 하다가 MC가 마음에 안 들 때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한번 바꿀 기회를 진짜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얘가 우리에 대해서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만장일치에서 바꿀게요. 네. 그럼 오늘 제이 씨한테 맡기고 진행할게요. 리코터 나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앨리스 제가 많이 홍보해드릴게요. 그만 믿고 따라오세요. 갈게요. 언니 다른 팀이야.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샷 MC를 맡게 된 이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개인기 하나. 이따 할게요. 역시. 오늘 모셔볼 분들은요. 이분들 앞에는 오뚜기, 비담돌 이라는 수식어를 붙는다고 하는데요. 누구일까요? 목소리 좀 내주세요. 목소리. 앨리스야. 앨리스의 오늘 소개드립니다. 오늘 앨리스 분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멤버분들 텐션이 다 씻다 올라오실게요. 이렇게 멤버분들 텐 됐어요. 2년 3개월 만에 컴백하셨다던데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리더로 바뀌는 일도 있었고요. 저희 연재, 도아 씨 이름이 바뀌는 일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아이오케이 라는 회사를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멤버들? 맞아요. 그리고 공백기라고 해서 저희가 다 쉰 줄만 아시는데 맞아요. 저희 소희가 작품을 또 했잖아요. 아 네 드라마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 작품 활동도 계속 했었고 가린이도 되게 작품이나 유경이도 웹드라마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앨리스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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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고 어머나 너무 든든하고 어머나 평소에 이런 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앨리스가 댄스온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럼 소개 일단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댄스온은요. 총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래비시 라이트 한 곡 그리고 타이틀곡 댄스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댄스온은 Y2K와 레트로를 합쳐서 저희만의 와이트로라는 장르를 만들어 낸 곡이고 이제 많은 분들의 내적 흥을 뿜뿜 뿜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와!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한 소설 부탁드릴게요. 어? 네, 좋아요. 호희 씨가 한번 해보실까요? 빰빰빰빰빰 댄스온 옙 뜨거운 리듬 안에 너를 던져 차차차 레스트롸 계속하나요! 자유를 타고 흘러 out of control so 댄스온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죠. 괜찮죠? MC님 노래 너무 좋죠. 이 탑라인이 되게 매력있어요. 너무 좋아요. 댄스온 궁금한 게 있는데 입덕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요, 요부? 요부? 맞아요. 맞나요? 정확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저희가 포인트 안무가 또 있거든요. 네, 설명해주세요. 디스코 춤이라고 뭐 찌르고 두드리고 돌리고 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총합해서 디스코 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이렇게 박자를 타고 찌르고요 돌리고요 여기도 돌리고 음악 듣고 이렇게 음악도 듣고 음악도 듣고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자유를 타고 흘러 알옵 틀고 댄스온 예 디스코 춤입니다. 저는 그거 있어요. 뭐요? 탐나는 파트 그런 거 해도 돼요? 네. 각자 멤버 봐. 다른 멤버의 탐나는 파트 가린이 파트 저래 꼬집어보지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뺏으면 어떻게 제가 원조는 네 네. 상상해봐. 에이 꿈이 갖고 집어 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막 눈을 막 접으면서 웃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연재 연재 1, 2, 3 상상해봐 oh my 꿈인다 꼬집어보지만 오 연주하는데 세취마다 그러게 아니 알았던가요? 저는 도아 언니 파트에 저희 안무 중에 진짜 조금 특별한 안무가 있는데 도아 언니의 브릿지 파트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안 돼요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이 마이클 잭슨 안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사실 이게 먼저 한 명이 우리 모두 다 일어나야 하나 제 세 명이 필요한... 두 명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갈게요. 여기에서 제가... 아니야, 이렇게 앉을게요. 언니도 내려가봐요. 고마워요. 저보다 둘이 더 힘들어서...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면 두 분 가만히 계시고 가린 씨한테... 저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와, 다 해줄게. 진짜 내려가. 시작! 더 내려가. 무서워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몰라요. 탐난다고 해서... 이 파트가 탐나나요. 제가 이 파트 탐나서... 그럼 춤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춤은 또 우리... 유경 씨가... 댄스 요정. 좀 귀엽게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끝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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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댄스 온. 야. 온 마이 온. 귀엽게, 귀엽게. 뜨거운 리듬 안에 너를 던져. Let's draw. 날 믿어요. 날 믿어요. 자유를 타고 들어. Out of control. 차유를 타고 들어. 지루했던 정정. 깨는 알람 fever. 우후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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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일렁이는 눈깨. 스며드는 먼지. 완벽하게 빠져들어. Out of control. So dance on. 댄스 암 멤버들의 뒤따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좀 마구마구 제가 끄집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앞다마가 아니라 네 앞에서 얘기합니다 가린이가 먼저 가볼까요? 제가 하나 얘기했네요 가린이입니다 가린이한테 아니 우리 가린이가 제가 이제 들어오고 새 멤버로 들어오고 나서 많이 친해지고 나서 우리 가린이가 요즘 불안해 암마를 그렇게 아 쉽게 쉽게 나와요 반말이 내가? 내가? 애교식으로 넘어간다 네 아 그래 해명타임? 아 그랬어?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서운한 건 아닌데 이런 건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귀여운 거야 연재한테 있는데 연재가 저희 멤버 중에서 행동이 좀 느려요 근데 제이 언니도 포함할게요 항상 조금 느린 편인데 이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이동할 때나 이제 스탠바이 할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아 미안해 안 그렇다 유경 씨도 하나 고발해 주세요 저는 MC님께 오늘 지적 많이 나가시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쪽 화장실을 쓰는데 아 아 언니가 안 나와요 아 나는 진짜 잠깐 쓰고 이제 준비한 텐데 안 나와서 그럼 우리 같이 씻는 건 어떨까요? 어머 어머 파격적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절 똑똑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요 문 열어둘게 괜찮아요 아직 우리 앨리스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입덕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비율이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그거는 맞죠 비율 잘 하겠어요 한번 워킹해주세요 정신샷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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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즈 맞나요? 네 저는 눈인 것 같아요 저의 입덕 포인트는 이제 무대에서 봤을 때 눈이 예쁘다 초롱초롱하다 이제 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언니 저보고 이야기 한 번만 해줘요 엑시하고 싶어 뭐래? 어 남아있는 눈빛 눈빛으로 조금 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눈으로 어 나도 궁금한데 봐봐 뭐를 하는 거예요? 살짝 지금은 몽환적이고 좀 풀리고 편안한 느낌 어 하고 이제 이제 쎈 표정 쎈 표정 쎈 표정 강렬해요 언니 저 그거 말고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목 늘리기 게임기? 이게 대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아니 예쁜 거 하나만 하자 아니 예뻐 예뻐 네네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단 말이야 쎈 거 쎈 거 예뻐 예뻐 이제 그냥 귀여운 눈 웃음 귀여운 네 귀여워 마지막으로 목 늘리기 목 늘리기 한번 해봐 1단계 목 늘리기 개인기는요 지금 피디님 보시면 이제 저 이제 SBS 딸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요 제가 해볼게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보여서 안 보여요 제가 목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보여드리면 목 늘리기 개인기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네 목을 이렇게 수축을 한 거 시키고요 1 1 2단계 3 4 4 5 아직도 나왔어? 6 7 8 8 9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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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우와 진짜 길어 목티를 입거나 여기 보이면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옷 겉옷이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보여요 목이 긴 미결은 아빠를 닮았고요 아 여러분 목 늘리기 유저는 아닙니다 제 장점은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텐션이 가장 높고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정말 커요 어 목소리 진짜 목소리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소리 한 번 네 해주세요 해볼까요? 마이크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알았어 귀 맞고 그냥 소리 질러 다들 그거 마이크 이니 이어폰 다치세요 지금 볼륨 다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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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리스 파이팅 와 얘 공간이 너무 넓네 그러게 너무 넓다 엘리스 파이팅 우리 유경이도 매력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매력 포인트요? 원샷 카메라죠 저의 예쁜 미소 보고 가세요 어머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네 골반이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허리도 예뻐 대한민국 골반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와 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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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희의 입덕 포인트 시간을 가질게요 네 댄스온을 섹시 버전으로 어머 어머 댄스온 오마이 온 뭐야 뭐야 가을 리듬 아래 나를 던져 왜 이렇게 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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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끈적해 날 믿어 자유를 타고 흘러 out of control 고 댄스온 고 댄스온 댄스온 컴백한지 좀 됐는데 이런 기회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쁜 블리스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댄스온은 많이 보여드렸고 레비시 라이트 수록곡도 종발됩니다 한 소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널 가린 이클립스 까만 하늘에 내려온 레비시 레비시 라이 레비시 라이 원투 모두 싱잉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안녕